권영택 영양군수가 직원 인사와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. 권군수는 지난 2009년 삼지연꽃 테마파크 조선공사 시행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처리를 강요해 영양군이 청구할 수 있었던 지체보상금 12억원과 조경수 고사피해 8천만원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승진 대상자 1명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직원들의 근무 성적도 무단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감사원은 권군수에게는 주의 조치를 부군수와 총무과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